자, 그럼 이제 화이트를 드디어 뿌려볼까요? 네. 처음에 누르면 바람이 나가고요. 우선 상태로 조금 더 누르면 그때부터는 페인트가 나가요. 한 번 지나가면 그 다음 패턴은 반을 걸쳐서 누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. 음... 네, 딱 좋아요. 스프레잉이 끝났잖아요. 이제 건조가 된 후에 저희가 한 땀, 한 땀, 한 땀 마르는데 건조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보통 얼마나 적어도 한 두 시간 정도 건조해요. 티파니 씨는 콕백 만들고 시청자 선물로 휴대폰 페이스도 만들고 역시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철우 씨 오기 전에 제가 청바지를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. 청바지요? 네. 티파니 씨를 이기기 위해서 청바지를 그러면 마른 동안 작업을 가져와서 해야 될까요? 그럼요. 네. 힘들다. 많다. 저는 그래도 스몰 사이즈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. 이거를 해서 한 번 네. 이런 식으로 아...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. 네. 한 번 해 보겠습니다. 과감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엑스. 엑스. 근데 이게 페인팅을 하잖아요. 혹시 만약에 빨게 되거나 하면 이게 직물용 페인트이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오래 입고 싶으시면 뒤집어서 아 뒤집어서 세탁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드라이 안 빠십니다. 안 빠십니다. 청바지 있는데 저는 진짜 안 빨거든요. 저는 안 빨아요. 한 1년에 한 번 빨까 말까인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지켜보고 있다. 해시태그 지켜보고 있다. 지켜보고 있다 진. 지켜보고 있다 진. 누나 저도 지켜보고 있다 진 만들었으니까 방심하지 마세요. 지켜보고 있다. 지켜보고 있다. 지켜보고 있다. 지켜보고 있다. 소피아 코폴라의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영화를 5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또 봤거든요. 그냥 그 패션과 색감을 보고 싶어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주 사용했던 파스텔톤의 드레스와 진주의 감성 아닐까요? 하시타그 킥홍킥 저에게 하트를 보내주신 분에게 이 예쁜 홈케이스를 드리도록 할 테니 티파니에게 하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. 하트 미킥 청바지를 만드는 동안 말라서 이제 떼 볼까요? 네. 우리가 더 이상 떠들지 말고 하다닥 하고 네. 알겠습니다. 퇴근하시죠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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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il2기 다했다. 역시 고생해서 만든 작품이 이쁜 것 같아요. 저 이겨야 돼요. 네. 이겨야 돼요. 예쁘다. 예쁘죠? TOY의 위 Shah 확실히.. 네.. 제가 이제 얘 이름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도트들이 많잖아요 해시태그 도트어택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켜보고 있다 진 로 이름을 지었고요 와.. 어쨌든 오늘 너무..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3라운드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